몇 번 갈아입었어? 네 벌 입었는데 마지막 번에는 안 계시더라고요 나가십니다 진짜 나가셨어 골라줘야 되지 않아 골라주는 거 아니야? 그래서 제일 이슈된 메머드라고요 멀메이드 멀메이드 멀머드 잠깐만 비가시네 이거 멀머드 지금 되게 나빴던 거 알아 멀머드라고 했는데 멀머드 우리가 나빴다 멀머드 하는데 아무도 그냥 왜 이렇게 패션용어 으악 극모 입었을 때는 으악 안 하더라고요 너무 예쁘다 딱 그 스타일이다 그래서 그거를 딱 입으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게 엄청 이슈화된 거야 디자이너도 와보니까 그래서 그 옷으로 웨딩 촬영을 했구나 그리고 투타투타 되니까 지금도 계속 못 짜고 있어요 근데 개그코드가 안 맞으면 연애하기 힘들고 결혼하기 힘든다는 얘기는 저는 태어나서 좀 진짜 너무 잘생겼으면 그래도 알려주지 개그를 이렇게 한번 쳐볼래? 이렇게 한번 쳐볼래 했는데 아니면 알려주긴 해요 너무 잘생기면 솔직히 아깝잖아 아쉽고 알려줘 진짜 웃겨 이거 또 쳐줄게 이거 찍고 있어요 이거 좀 더 찍고 있어요 근데 안 찍고 있었는지 아니야 아니 아시다시피 그치